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로우넘 비지블과 로우 스태터스 비지블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우넘 비지블 속성이 트루인 경우 행 번호가 표시되고, 로우 스태터스 비지블 속성이 트루인 경우 행 상태가 표시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현재 그리드뷰에는 행의 번호와 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로우넘 비지블 속성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해당 속성 갑질 툴르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의 제일 좌측에 새로운 컬럼이 생성됩니다. 새로 생성된 이 컬럼은 그리드뷰 각 행들의 번호를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로우 스태터스 비지블 속성 갑질 툴르로 설정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행 번호를 표시하는 컬럼 옆에 새로운 컬럼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새로 생성된 컬럼은 행 상태를 표시하는 컬럼입니다. 실제로 셀의 데이터를 변경하면 행 상태 표시 컬럼에 데이터 변경 상태를 표시하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또한 행을 추가할 경우 행 추가를 표시하는 아이콘이 행 상태 표시 컬럼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